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어 약간 조교 스타일이신가요? 나 미필인데 아니 그냥 옷보고 고급스러운 안어치시네요 미필 몇 살이에요? 한 15살? 왜냐면 저랑 좀 비슷하신 거 같아서요 저 14인데 14살이요?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? 네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? 음.. 뭐랄까 살짝 여친 중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라고? 어떤가요? 저는 여친 없어요 아! 그래 보여요 보다 보여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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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까요? 몰라요? 어디 갈길래요? 혹시 배그 잘하세요? 확인 바로 확인했어요 그 묵음에서 바로 확인했으니까 좀 짧아갈까요? 짧아갈까요? 배그 잘해요 네? 확인요 방송하세요? 아니 방송 안해요 방송하시는 분은 만난 적은 있어요 그 주키니라고 어디서 같이 했어요 아! 원투 주키니 그분이요? 저 그분 알아요 네 친구예요 아 주키니님은 친구예요? 아 대단하신 분이었네 주키니님도 만나고 저도 주키니님 알아요 그 누구지? 걔가 걔가 그 뭐냐 어몽어스에서 죽였는데 아 누구더라? 블림보? 아 맞아 맞아 걔가 그 주키님 죽였거든요 그 봤거든 영상을 제가 아 저 굴림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? 요잖아요 아 그럼 주키니님보다 굴림보님을 더 좋아해요? 네 그렇죠 오 isot 저는 사실 걔 좀 돼지 같아서 안봤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어떻게 돼지 아니에요? 다 돼지라고 하던데 저 주키니otom을 보긴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게 굴림보냐면 굴림보 만나면 좋은거 아니에요? 아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한번 만나보는지 아 꿈이에요? 꿈? 굴림보 보고 제가 배그를 시작해서 아 굴림보 보고 배그 시작한 거예요? 어떻게 왜 이렇게 배그 안 하던데? 아까 오랠 때마다 그거 재밌게 봐요. 저쪽 올리는 것만으로도 좋죠. 아 누구야 이 친구? 아 잠시만요. 뭐 그래 누구야? 완전 꿈팬이에요. 와.. 굴림보 많이 봤으면 지금 목소리에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? 어.. 림보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림보님이 저랑 만날 일이 없죠. 아.. 아 저 진짜 굴림보랑 목소리 비슷한 거 진짜 많이 듣거든요. 의심받을만해요. 목소리가 딱 굴림보라서. 아.. 목소리 보고 림보님인 줄 알았는데 민메일이 림보님이 아니어서. 아.. 아 이 판 뭔가 치킨 먹고 싶어요 같이. 저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? 네. 그러면 이번 판 저랑 같이 먹읍시다. 혹시나 치킨 못 먹으면 더 할까요 저희 같이? 네 좋아요. 콜. 저도 이렇게 굴림보님이랑 목소리 비슷하신 분이랑 게임하는 거 좋아요. 림보님이랑 게임하는 거 같아요. 아 뭐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도 기분 좋네요. 슬슬 인서클 준비해볼까요 저희 슬슬? 자 두데로 갈까요? 여기 포니도 하는 데 있네요. 네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예의발라 왜 이렇게? 미쳤어 옆에 있었으면 용돈 주고 싶다. 지갑 바로 열었을 때 진짜. 저 한 개만 여쭤봐도 돼요? 굴림보 제가 좋아하면 굴림보 삼행시 가능? 치킨 아무도 못 먹어봤어요? 네. 주키니님이 치킨이 안 먹어줬어요 주키니님이? 사심스쿱이라고 주키님 여자랑 하러 간다고 그냥 가더라고요. 방송을 좀 더 봤는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아 여성분이랑 배그하러 가셨어요? 네. 본키로 와서 같이 치킨 먹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? 아 오케이. 이 밤 끝나고 저 본계정으로 가도 될까요 저? 어 네. 저 어머니한테 몇 번 더 한다고 허락받고 왔어요. 아 진짜요 오케이. 아이디가 Rn으로 시작하거든요. 친구야 안녕? 너 뭐이디? 어딘데? 뭐였어? 마이 보던 아이디 아니야? 왜? 뭐였어? 마이 보던 아이디 아니야? 아까 나였어 나 굴림보. 네. 너 어제는 주키니님 만나고 오늘은 굴림보 만나는 거야? 우리 오늘 죽였어. 아 나 진짜 너랑 대화하다가 진짜 본계처럼 오고 싶어서. 그럼 이제 형 성격에 알맞게 나 돌리고 화연씨 갔다 올게. 뭐지? 진지하게 이거. 트위치 플랫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치킨 먹으러 가자. 어우 좋겠다. 친구야 파밍해. 아 미리 도핑해 도핑. 친구야 잠시만. 지금 내가 잘못 봤나? 친구야 지금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? 어 이거 버그인가? 친구야 잠시만. 여기 갑바 있네 일단. 여기 갑바 한 게 있고 일단. 여기 이쪽 있다 여기. 앞에 차. 차 온다. 앞에 차 온다. 어 차. 수사 쪽 준비. 총 쏠 준비. 세웠다 앞에. 앞에 세웠어. 잡자 이거. 전문의 둘. 형이 앞으로 가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겠어? 해보자. 가자. 맞춰줘. 아 치워. 아 나도 죽었네. 피치어도 했었는데. 친구가 딸피라 가지고. 살리고 싶어서. 까비까비. 형 저 이거 막판이요. 어 알았어. 어머니가 뭐라 하셔? 나 이제 내일 학교 와야 되니까. 아 오케이. 지킬건 지켜야지. 차 소리. 왼쪽. 보이지? 총 쏠 준비. 총 쏠 준비. 총 쏠 준비. 총 쏠 준비. 일 세울게. 하나 더. 컷. 와. 자기장이 미쳤네. 저거 어떻게. 자기장이. 자기장이 너무 안 좋네. 일로 와볼래? 애들이 쓸거거든. 한번 푸쉬했다가. 시간 많으니까. 정면에. 사운드. 소리. 간다. 공격. 저기서 배율 뺏어먹자. 먹고 바로 우리 차인데 들어가야돼. 차로 가야돼. 우리 차차차차. 아 차로 돌아갈 시간 없겠다. 안돼 그냥 가야돼. 와 잠시만 그냥 가야돼. 시간 없어. 해보자. 파이팅. 할 수 있어 알겠지? 차온다. 우리 이쪽으로 온다. 죽여야돼. 죽여야돼. 한 대 더 있을텐데. 위에 하나. 나이스. 1킬했네. 내려가자 이제. 내려가야돼. 뛴다. 230방향 하나. 한 방. 두 방. 두 방. 두 방. 두 방. 두 방. 네 명 안 남았어 이제. 소리 들었지? 팔각정인가? 나 네 명 밖에 안 남았어. 자기장 이 서클. 이트로. 팔각정에 하나 있다 아직. 집 쪽에도 있다. 집 쪽에도. 여기 언덕이라서 괜찮겠다. 가자. 파이팅. 할 수 있다 우리. 팔각정 나왔다. 230방향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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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205. 205. 205. 하나 뒤절했다. 저기. 보급적 조심. 보급에 안와. 190. 와야돼 어차피. 우리 천천히 하면 돼. 와야돼. 좀 살리고 있을거야. 쟤들. 어쩔 것 같다. 쟤들. 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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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전면 185 형 가빠없다 저희 안전하게 하죠 정면에 있어 수류탄 있어 우리가 불리해 연막간다 그냥 형 가빠없어 들 JOSH llen막안나 실패 gging 연막안에있을꺼야 조심 박서렘 מס bir chance 야 처치킨야 이게 처치킨 맞아 분리모랑 같이 처치킨 먹어則 맞지 일어나 왜 누워있어 몇 길었어 친구 몇 킬 했어?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몇 킬 국뽕 해보고 싶었어? 아 진짜 다행이다 이 킬 했네 그래도 친구야 정말 고생했어 어때? 배그 첫 킬을 불림보와 함께 내가 우리 추억 유튜브에 남겨놓을게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학교생활 잘하고 내일 월요일인데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맞지? 다음에 또 보자 이메일 그리고 꼭 보내야 알겠지 형한테 이거 인증샷 같이 해가지고 알았어 고생 많았어 와 진짜 마우스 꽉 잡고 있어 나 지금 마지막에 그 돌 뒤에서 나타나길래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 진짜 야 근데 진짜 랜덤 듀오로 만났는데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가 굴림보래 진짜 내가 힐링한 느낌이었어요 치킨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했는데 또 이 첫 치킨을 또 굴림보와 함께 또 진짜 좋은 추억 되지 않겠어? 저도 덕분에 정말 좀 약간 내적 힐링 좀 맥스로 한 것 같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